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오늘 목표가 고형이 이제 2차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또 누적 수익에 합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달 드디어 제가 사실 1차,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100% 넘기자라고 했었는데, 이번 달 오늘로서 드디어 100%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에도 제가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공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HBM3 2쪽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3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수익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최근 수술용 로봇 쪽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에 삼성전자가 MUF, 몰디드 언더필 쪽 관련해서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MUF 누출을 또 어떻게 보면 몰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고형이 또 앞으로 관련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틀 전에 한번 장대 은봉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흔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직전 고점, 계속해서 두 차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를 이제야 돌파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종가가 한 2만 2천 원 정도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일부 비중을 조금 더 끌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의 역사적 신고가가 원래는 이전에 2만 4,150원이었죠. 2만 4,150원이었는데, 아닙니다. 이전의 고점이 2만 4,150원이었고, 과거에 3만 1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동사의 주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단기적인 저항이 나올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2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부분만 좀, 종가마감만 잘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시다면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최근 제가 편입하는 종목들이 저하고 좀 합이 잘 맞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름이 다, 종목명이 다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 종목도 고형, 위로 고형이고, 그리고 이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말 그대로 이름도 약간 오르고 있다. 약간 오로스 테크놀로지 약간 그렇고, 이전에도 제가 어부반도체에서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전에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사실 반도체 종목도 오늘 초반에 급등 나와주면 좀 수익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종목은 사실 오른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저점에서 제가 이제 이 생쇼에서 11월달인가요? 12월달인가도 편입을 해가지고 그 편입 가격 대비로 한다면 지금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편입했던 이번에 이제 수익률 포트, 경쟁에서 포트에서 편입했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한 20% 이상의 수익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측 장비 쪽,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그 HBM 쪽 이 디램을 계속해서 적증을 할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HBM4부터는 뭐 16단으로 쌀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 나왔기 때문에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또 게다가 이 반도체형 계측 장비 쪽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된 이슈로 동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SK하이닉스가 이 국산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 이미 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추후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HBM 쪽 관련해서는 이제는 수유를 높여야 되는 시기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웨이퍼 휘면상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또 생산하고 있는 이 동사가 또 한번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 그대로 종목명처럼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할 종목은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신테카바이오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장전에 공개 방송을 매일 오전 8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NVIDIA의 주가 급등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미국장을 조금 더 들여다봤었으면 이 AI 신약 개발 회사가 하나가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리커션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NVIDIA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이력이 또 붙어주면서 시장에서 또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 기업이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만 가지시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신약 개발 쪽 관련된 AI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신테카바이오가 그런 흐름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오늘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리면서 오늘 한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추세가, 변동성 자체가 이제 살아날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1시가 채 안 된 상황에서 전일 대비해서 288% 정도가 터졌습니다. 이제야 거래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과 변동성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나 이 알테오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센티먼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도 AI 신약 개발 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상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미 좀 수익 중에 있지만 1차 목표가 도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저도 밸류업 프로그램 쪽 관련해가지고, 저 PBR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또 상당히 높으면서 그 기업, 이 자동차 업종에 속한 기업을 하나를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는 12,270원이고요. 종목명은 PHA라는 기업입니다. 이 자동차 관련된 이 문 쪽, 이 도어 개폐장치 쪽 관련된 한 우물만 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동차 업종을 택했냐면, 우선 현대차하고 기아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최근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차익실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자동차 부품 쪽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하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게다가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BR이 상당히 낮으면서 유보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비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ROE를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결국에는 자사주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중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PHA의 PBR을, 증권사의 HTS에 보시면 0.37배 정도로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저 PBR이다라고 해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 올해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내수 중심의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국가들, 독일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그런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는 업종이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또는 자동차 쪽이 그래도 수출이 조금 경고하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좀 해 본 상황에서 PBR이 좀 낮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도, 밸류업 프로그램 쪽 관련해가지고 세부 정책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 본다면, 지금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 비용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절세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 PBR 종목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속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유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 인여금을 쌓아놓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사실 저는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유변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설비 투자를 확대해서 성장성을 조금 더, 외형 성장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쪽 종목들이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랜처 관련해가지고 수혜 업종으로서 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유보율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사주를 좀 소각한다. 약간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유보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추후에 이제 ROE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여력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위치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면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치투자 또는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먼저 택했던 거는 차트를 보고 선택을 했던 거고 시장의 결을 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기술적 지지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뭐 볼링저밴드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이동평균선 21선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링저밴드 밖으로 한번 돌파했다가 중심선으로 내려왔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상승 파동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 상승 파동은 보통 볼링저밴드 상단 정도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구간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종목 손절 짧게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21선 또 이탈하면 또 한 만 원 정도 초중반 가격대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 경쟁에서 중요하겠지만 우선 21선 이탈하면 매도하겠다는 관점에서 잠시 뒤에 제가 손절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월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사실 한 2주 전부터 가장 최대 수세 섹터를 자동차로 꼽으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과연 그냥 업종 불문하고 ROE나 혹은 PBR이 ROE 높고 PBR이 낮은 기업들이 수세를 받을 것이냐 여기 중요한 건 업종 불문하고 아니면은 가장 시장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은 밸류에이션이 제일 좋은 자동차 섹터가 PR도 낮고요. 그 다음에 PBR도 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가 가장 수세를 받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업종 불문하고 다른 어떤 그냥 무조건 PBR 낮은 종목들이 수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자동차가 가장 많이 수세를 받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업종 불문하고 하면은 이건 약간 너무 테마성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은 저 PBR 업종들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전방산업 또 업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자동차 쪽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동차를 좀 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ROE를 높이는 방식에 대한 접근으로 한번 이 기업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량 자체도 한번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2월달에 2월 2일날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량이 거의 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만에 거래량이 좀 폭증을 한 상황에서 기술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놀리더라도 다시 상승파동이 나와준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은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3,18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